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신 주님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주님의 자비를 찬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자비를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나서서 비판하는 것을 지혜인 양 여기고 은밀히 판단하기를 멈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엾이 여기소서 불상이 여기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 모자람을 어엿비 여기소서 자비 가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지난번 주제가 좀 딱딱하고 무거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당에서 이미 사랑과 헌신을 살고 계신 교우님들과 신부님들께 고마움을 정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 세상에도 없는 성경통독 아흘의 피정이 생겼습니다 자이반 타이반 시작되었는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통독 피정이라니 그런 희한한 일이 될 법이냐 하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겠다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게 말이 되겠느냐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피정에 은총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어리둥절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통독 피정이야말로 주님께서 교육하시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어주시는 작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어 보이는 주님의 작업에 선뜻 동조하신 우리 방주가족 여러분이야말로 야삭바른 세상 속에서 계산의 잽산 세상 속에서 숨겨놓은 주님의 비밀병거가 병기로 사용될 인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아흘의 길담은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만이라도 더 너러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참 8박 9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다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해보신 여러분들이 또 해내면 또 그만큼 또 힘들기 때문에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간 우리 삶에서 가장 단순하고 맑고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 복원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디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주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우리 피디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다큐로 찍겠다고 하면서 제가 보고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프로그램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미사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정말 특별할까? 아무것도 없고 먹는 것 외에는 각자 시간에서 바지런히 자기 분량을 하루에 분량의 성경을 읽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또 뭔가 특별한 걸 하나 꼽아봐라고 하면 매일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한 시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각자가 성경을 읽었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특별하다고 또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시간에 성경의 은서가 불붙듯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통로피정을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소원소원해서 기도해서 또 돈도 모아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보내서 아니면 아내가 신청을 해놔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딱 보면 표정이 딱 차이납니다 그렇죠? 모임에도 잘 안 놀라하고 식당에 보면 뭐 때문에 오합지절이 모이가 뭐하노 하는 그런 어떤 표정도 있습니다 또 나는 너와 다르다는 표정도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참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 며칠만 지나면 한 뭐 늦게는 한 요새쯤 되면 놀만큼 돌변하게 되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거하는가 하면 자신의 무지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표정이 밝고 행복하게 활짝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하는 그것이 그래서 정말 성령통독피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저는 정말 하는 거 없습니다 마치 풀밭에 이렇게 양떼를 내놓고 이 풀무라 저 풀무라 아니라 알아서 물은 거지 양떼들 그렇죠? 저는 풀밭에 누워가지고 콧내리도 부르고 좀 자다가 낮존도 자다가 또 일어나면 혹시나 늑대나 오나 없나 이런 거 정도나 보는 수준이지 제가 하는 거 전부 다 각자 바쁘고 뭐 쭉 해야 면담 정도 자다가 하는 그 정도의 지극히 제가 할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사제가 할 일도 많은데 아무 하는 일 없이 신자들과 같이 성경만 읽으면서 지내는 게 무슨 결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독피정의 시작을 알렸을 때 신자들의 호응을 보면서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유로는 기쁘게 주님 곁에서 당신께서 일하는 걸 보는 즐거움으로 기쁘고 신나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성경통독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 모자란 날들을 회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이 출간된 제 책 저다위씨예요 한 대목을 발치해서 성경 읽기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에서 213쪽에 있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어떠면 사실 이 책이 성경이 낡아졌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사무엘서밖에 안 읽었습니다 사무엘서 전후밖에 안 읽었는데 호랑 많이 읽어서 이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어진 그래서 더 이상 통독용어로 다른 부분은 읽은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 책을 위해서 성경과 몰입하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책이 어떤 분한테 드렸더만 다위 자선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다위씨의 속마음을 어찌 이리도 꿰뚫고 계신지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저 다위씨 원래 영어로는 I am David 이렇게 적을 했는데 제목이 좀 영어로는 하기는 그렇다 해서 저 다위씨예요 이렇게 수녀님들은 다위 편지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던데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는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도저히 그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일 다위씨 편지는 맞습니다 다위씨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1인칭을 쓰는 겁니다 제가 다위씨 돼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의 성서에 근거하기 위해서 성서를 그토록 이렇게 많이 읽은 것입니다 그날 나눔에도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는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윈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다윈하면 성경을 통해서 다윈을 읽어보면 다윈에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징송하고 또 인간 다윈의 심정을 살펴 주신 따뜻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60분 동안 알람 맞춰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회는 그러지 않다가 낭패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어떨 때는 이야기가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시간을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로는 제가 때로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간단하게도 합니다 그날도 제가 읽은 다윈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칼이라는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맘 안에는 다윈 왕에 대한 미움의 불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윈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느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다윈이 첫 부인인 사울왕의 딸인 미카를 치가 떨리도록 미워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 점은 그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가졌던 그런 새로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몇 번 똑같이 읽어도 그때그때마다 또 다가오는 부분이 다르고 그 느낌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는 거지 늘 읽을 때마다 똑같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감정도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줄쳐놨는데도 이거 왜 줄쳐놨지 할 정도로 전혀 감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미 재혼해서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는 미카를 자기 아내였다는 이유 때문에 굳이 자기에게 불러들이면서 한 가정을 파탄낸 인물이 다윈 씨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상황을 살펴볼 때 다윈 씨라는 사내의 신보가 지질하다는 것이 혼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다윈 씨 미칼의 도움으로 집 창문을 통해서 도망한 후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사올 왕은 미카를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워버립니다 아버지 사올의 명에 따라서 자기 원인과 아무 상관없이 재혼을 해야 했던 미카를 그럭저럭 또 그 남편에게 정을 붙이며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분원에서 왕이 오른 다윈 씨 미카를 강제로 끌고 온 것은 폭력이 아니냐 힘 없는 여인을 왕궁에 가둔 셈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칭송하는 믿음의 다윈 씨 고작 힘 없는 여인을 오도 가도 못하는 유리법 감옥에 가두어버린 사실이 확 이렇게 다가오면서 다윈 씨 싫어지더라고요 또 그런 주제에 하느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 꼭 가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미카를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일이 바울임까지 울면서 그를 따라왔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부인을 잃어버리는 그 남편은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참 왕이 뭐 왕이지 너무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지에 마누라를 빼앗기게 된 남편 팔티에일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처럼 울며 불며 부인을 따라 큰 길까지 쫓아왔던 남편의 딱한 모습이 제 눈에 선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이러한 저의 생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카를 한나라의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사울이 남편 다윈을 죽이로 했을 때 또 다윈 씨 달아날 수 있게 도와줬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윈과 헤어진 후에 아버지 사울 왕의 변덕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다섯이나 낳고 살았다니 나름 마음을 붙이고 알콩달콩 지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윈 씨 그 소박한 가정을 해방놓고 날벼락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윈 씨의 탐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게 된 다윈 왕의 오만함이 그게 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말로 힘없는 약자의 삶을 흔들어 버린 형태가 분명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부네르가 다윈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통합 임금으로 왕위를 계승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윈 씨 아부네르에게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카이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하고 얼음장을 뒀습니다 솔직히 지가 왕이면 왕이지 지가 뭔데 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고개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 씨의 인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는 것까지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저 혼자만 이 엄청난 다윈 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사람들에게 아마 입에 거품도 물고 아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제 심정을 더 굳혀주는 사건 또 하나가 성경에 드러납니다 다윈 시대에 새해 동안 기건이 들었을 때 주님께 그 원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원 사람을 죽인 탓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윈 씨는 기도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기부원 사람들은 사울왕 후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사울왕이 기도원 조상을 받게 했던 원안이 그래야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윈 씨는 어떻게 합니까 들러든 미카엘의 자식 5명이나 몽땅 기도원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아내였고 그 아내의 자식을 딱 이렇게 7명 중에 5명으로 몽땅 넘겨주라고 합니다 미카엘을 불러서 이렇게 속속들이 괴롭힐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성분이 나니 싶어서 입맛이 썼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윈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다윈 씨의 못난 이야기는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다윈 씨는 베틀렘 산골에서 자라나 집안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윈 씨 한 나라의 부마가 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은감생신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은 게 옳은 법이란 것쯤은 다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칼의 경우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주님을 총각 다윈 씨 깊이 사모했던 것이라 싶은데요 솔직히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멋진 외모로 가졌던 인물 사울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미칼의 미모도 무총각들이 가슴을 뛸 만큼 아름다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윈 씨는 사랑을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이 간이 커졌던 모양입니다 다윈 씨는 임금의 사유가 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을 200명이나 쳐죽이고 그 표피를 모두 그두어 임금에게 바쳤다는 문장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무모한 짓을 감행하는데 바로 미칼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다윈 씨에게 주겠다면서 자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서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윈 씨는 아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살았던 인물인데 막상 미칼을 둔다고 하니까 선뜻을 압니다 그러니 다윈 씨 미칼을 정말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울왕의 언덕으로 최고 장수에 올랐던 다윈 씨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사울왕의 눈밖에 났습니다 정말 성경이 몸소리치게 지독한 사울의 질투심은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질투하면 끝내 자격신이 망합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배가 많이 났다고 질투하지 말라고 정말 그래서 10여 년의 세월을 척박한 광량에서 지내는 고생길에 접어듭니다 다윈 씨 고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질투했기 때문에 사실 사울왕이 질투하지 않고 다윈스를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후계자로 인정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또 아버지로서는 요나탄에게 왕권을 주고 싶은 그 마음도 있죠 그런데 또 사실 요나탄은 정말 욕심 없이 도리어 자네가 왕이 되어야 되니 하는 정말 현실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아버지 사울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면에서도 너무 자식만을 바라볼 때 정확한 상황을 잘 못 벌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자신의 딸들을 다윈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들을 믿기로 다윈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다윈 씨 필리스티아인 100명을 죽이면서 딸을 죽였다는 왕의 명령이니 명령에 고비나 많은 200명을 죽였으니 어쩌겠습니까 100명 정도 하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윈 씨는 그 고비인 200명을 받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사유로 삼지만 참 뭐 거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윈 씨 잠자리까지 파고들어서 이렇게 사울왕은 해치고자 하지 않습니까 다윈 씨는 잠자리에서 있다가 사울왕의 칼라스를 피해서 비칼과 생이별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긴 세월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같이 갔을 생각도 좀 했을 건데 잠시라고 아버지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잠시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세월이 그렇게 길어집니다 성경은 미칼이 다윈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다윈을 죽이려는 아버지 왕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남편 다윈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던 10여 년 동안 아마 다윈 씨는 하루도 미칼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신원이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어 왕비로 살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내가 고생했고 첫 아내니까 좋은 의도로 불러들어서 또 알콩달콩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칼이 자신의 궁으로 옮겨와서 지내던 어느 날 다윈 씨 괴학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바로 그날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막 다윈 씨는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창문 넘어서 이렇게 보던 미칼이 딱 한 마리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났으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그게 뭐 좋아서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음가하게 공주로 살았던 그 포즈와 함께 무시하는 발언이 안 날라갔겠습니까 문장상 보면 그러니까 다윈 씨는 그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상하고 다정했던 다윈 씨는 간대 없고 버럭 화를 내는 다윈 씨 상상되지 않습니까 다윈 씨는 왕위에 올랐고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처지였지만 미칼에게만은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미칼 앞에 쓰는 공주와 목동이라는 그 처지의 자격지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굳이 설명하자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그죠 미칼 앞에만 서면 뭐 이렇게 자꾸만 작아지는 뭐 그런 심정이 다윈 씨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정말 미칼의 그런 날선 표현에 다윈 씨 거의 울부짖듯 맞은 것은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감정 탓이라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외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던 그날 다윈 씨는 누구보다 미칼이 같이 기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 사랑받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아내로부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인정하시죠 자식들 보고도 꼭 너희는 너가 아버지 닮아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런 표현 안 쓰시지요 사실 어떨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남편의 그런 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자식이 똑같이 그래야 하면 참 허무하긴 허무할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질 건 할 것 같은데 어느 누구보다 미칼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12여 년 광야 생활에 새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여럿 얻었지만 첫 부인 미칼만큼은 늘 자신을 이해했고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으니 다른 부인보다 훨씬 믿음을 가졌던 결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미칼의 입에서 건달패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을 들었을 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밀감을 느꼈던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남자로서는 남자의 마음을 더 많이 읽어내나요 아마 그날 이후로 다윗은 자신이 말한 대로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용을 용을 썼을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멋진 사라의 대장부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의 모습에도 낙제라고 싶습니다 단지 왕이 된 자신의 힘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정말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살피니 다윗을 쫀쫀한 인간으로 평가했던 제 생각이 꼭 그리지만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아닌갑지 그러고 우리 평범한 우리 눈에도 이렇게 다윗이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한심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뒤 사울의 딸 미카엘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오히려 다윗의 허물을 넌젓이 이렇게 감춰줍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하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막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감춰주고 잘 넘어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살아가는 데 정말 힘듭니다 자존감은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이렇게 심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남들이 막 이렇게 식탁에 뛰어댕기면 야단치면 왜 우리 자식 기죽이냐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기죽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사실은 법원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어쩌더라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의 자녀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가능한데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연인을 만났을 때 그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최고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의 진솔한 만남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자녀의 위치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높아야 되고 자존감이라는 건 교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도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던 생명의 은혜였던 미카를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쌀쌀하게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쫀쫀한 다윗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부터 사랑받고 생명을 선사받고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변심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46장 3절 참 이런 주님의 마음을 고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든든해져요 제가 좀 이렇게 변덕스러워도 당신은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항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해주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아이고, 너 알아서 해라 너하고 끝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위로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와 같으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여러분 안 그럴 지 몰라도 저는 변덕이 이상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서 자꾸만 성경을 다시 뒤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하게 늘 읽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서 차례차례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평상시와 다르게 막 뒤적거리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이수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몰라 사람 아드니엘에게 아내로 주워버렸다 이 부분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 언니 메랍의 남편이 아드 리엘이예요 미카엘의 남편은 팔테엘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각 나라의 성경도 막 뒤졌는데 라틴어, 이태리어, 영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 중국말은 제가 모르니까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보니까 미카엘이 아니라 메랍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는 마음에 대본에 성경의 오로가 있다고 주교회에 알렸습니다 참 성질도 급하지요 신나게 알렸는데 이런 답이 왔습니다 미카엘은 팔테엘의 아내이다 또 사무엘에서 25장 44절에는 팔테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전서 18장 19절에 다르면 아드 리엘은 사울의 나이든 딸 메랍의 남편 이름이다 이 때문에 70인 영 수중보호는 여기서 아드 리엘의 아내를 미카엘이 아니라 메랍으로 소개한다 이런 아람의 성경이 탈리쿰처럼 조화를 깨어내는 것인데 미카엘이 아드 리엘에 낳아준 아들 다섯을 탈리쿰에서는 미카엘이 기른 메랍의 아들 다섯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면서 유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이름이 불위치한 것은 구약성경의 책이 여러 전성이 섞여 이루어진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수사본들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와 같은 수정을 하기도 하는데 나틴어 이태리 말 영어는 이런 수사본들을 근거로 번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 성경은 히브리 말 본문에 충실하게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히브리 말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 주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는 친절한 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새 성경은 히브리 본문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겼기에 오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기록한 세상의 성경들은 사무엘 학원 21장 8절의 이름을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도 기록하기도 하고 사울의 딸 미칼이라고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기본 사람에게 내어준 이들이 미칼의 아들이 아니라 메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다윗에게 미안한 거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사실 미칼의 아들 자식을 준 게 아니라 언니 메랍의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지적하는 성경의 오류는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탄이 되면 어뢰의 외양간 모형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데 이건 사실 루카의 기록일 뿐입니다 마테오 사건은 그것을 집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다 예수님이 배틀렘이 외양간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건 루카 사도의 표현이고 마테오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2장 11절에 그들 동방 박사는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사실 여러분도 잘 몰랐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시면 제같이 쓸데없이 할 일 없는 사람을 자꾸 읽다 보면 이런 양이까지도 해주게 되니까 계속 읽으니까 또 이런 구절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제가 순진하고 요즘처럼 팍팍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오류를 지적질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 퍽 또 감정이 메마른 결과인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외양간 구유를 꾸미거나 경배를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유익한 해석을 했던 득이라고도 싶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루카와 마테오의 기록이 판이한 것은 하느님께서 꼭 집어서 외양간이었다고 지정하면 아마 온 세상에 외양간을 성욕화시킬 것이 염려돼서 아닌가 또 주님의 탄생이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다는 것을 일려주신 것이라 어림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틀림이 오히려 언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의 오류 더욱이 당신의 말씀이 오락가락하는 데에는 침묵하시는 하느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한 사건이나 인물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느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주님의 애통하신 것과 아픔까지 오롯이 느끼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진심, 하느님의 심정을 느끼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단단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학문적인 서적이 아니기에 인간의 논리로 따질 때 허술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때문에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난무한 실정인데 저는 그날 성경의 한 구절에 얽매여 걸려서 완전히 넘어졌던 셈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조건 더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통독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읽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당시 새 성경을 구유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세밀히 살피냐고 이 성경은 정말 오로지 사무엘 여기밖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결국 표지도 낡고 해서 다른 데는 멀쩡하지만 사무엘서만 지저분해져서 차례로 읽는 통독료고는 영 마땅치 않아서 그냥 책장에 꼽아두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성경도 제가 줄친 않고 그래서 럭키박스에 팔려고요 딱 이렇게 여러분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신부님이 쭉 읽었던 표시해놨던 그 성경을 간직하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일 것 같아요 혹시 압니까 제가 성인이 되면 그게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선 보니까 제가 성인될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하면만은 그래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말 이후에 저는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참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게 하고 싶어서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오류를 모른 척 덮어두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막 읽어서 이렇게 이거하고 다른 것도 찾아내는 그 기쁨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도 신부님 바세바들 또 바수아라도 적었대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바세바 이름이 또 바수아라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딱 건져낼 수 있죠 아무튼 저는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라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꼬여들기 시작하면 정말 오리무중으로 더 깊은 오해로 막 얽혀 섞여 들어가는 것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가 겪는 힘든 상황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번 오해하게 되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오해를 푼다는 거죠 어떨 때는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는데 또 이렇게 머리에서 막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막 시작하면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머릿속을 생각하고 딱 잘라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사실 있다보면 그런 소문들이 교구청이 있다면 소문들이 정말 근거 없는 소문들이 너무 또 많이 이렇게 파생하는 거 볼 때 그것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좀 따지면 남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제가 안 와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좀 그런 거는 좀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 이야기는 너무 쉽게 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도 우리 입단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도 정말 정화되어야 되는 아까 누가 쉬는 시간에 평화방송 틀어 다른 채널 바꾸려 하니까 좀 놔두라고 우리 생각을 정화하기 위해서 평화방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평화방송이 그런 의미에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와 돌아보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얘기할 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모두가 은혜였구나 모두가 감사였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삶에서 대적하는 많은 적대자들의 수만큼이나 그 소나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더 철저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은총인 것 같습니다 손 펼쳐 막아주시고 팔 뻗어 건져주시고 꽉 품어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영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귀한 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팔이 짧기라도 하나 말이냐 그래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분과 함께 산다면 사실 우리 자녀들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방법은 아기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자식 딱 발 붙들고 다니세요 딱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 또 그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의 삶들이 그 같아요 아니면 일일이 네가 뭐 했나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또 속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속일 수 있는 거고 요즘 아이들은 우리보다 한 수 높기 때문에 부모님 속이는 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생생한 삶에서 만나는 하느님이야말로 언제나 새롭게 다가가는 숱한 문제 앞에서도 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힘을 주시니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랑의 묘약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파는 사람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 팔고 사랑의 약도 팔고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잘 먹고 그런데 약은 제가 팔지만 먹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내가 대신 먹어준다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대신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일평생 심한 구비를 지나면서 야외 하느님은 저에게 반석이며 요새이고 피할 바위이며 방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은혜라 싶습니다 우리는 피차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너나 나도 너도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알지도 못하고 흉보고 판단하느라 고운 얼굴 구기지 마시고 예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남 험담하면 그 얼굴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가 성경하지 말고 항상 고운 말과 고운 얼굴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제가 나대면서 괜히 다윗을 포마하고 괜히 미워했던 그 어리석음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왕의 이야기는 너무 방대해서 한 시간 방송으로 요약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방송에는 엄두를 대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일을 계기로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 책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윗왕께 드리는 제 사과문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저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막 앉아서 책을 쓰고 밤샘을 하면서 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또 제 그건 같습니다 사실 모자라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쓰는 그것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꾸준하게 한꺼번에 확 읽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읽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통독해서 주님의 진솔한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을 향한 믿음은 삶의 장식품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이미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삶의 방법이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제대로 올곧게 사랑하기 위해서만 애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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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